안녕하세요. 케이팝 스튜디오입니다. 방탄소년단 비가 서진이네 막내로 돌아옵니다. 방탄소년단은 현재 개인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멤버들은 솔로앨범, 예능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비는 TV엔 서진이네로 안방극장 문을 두드립니다. 서진이네는 윤식당을 잇는 새로운 프랜차이즈 식당으로 윤식당에서 이사로 활약해왔던 이서진이 사장으로 승진해 운영하는 식당 예능입니다. 서진이네에서는 불고기, 기빔밥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음식을 선보였던 윤식당과 달리 친근하고 가벼운 메뉴를 선보입니다. 뉴욕대 경영학과 출신인 이서진이 어떤 경영방식으로 식당을 이끌어갈지 궁금증을 높이고 있는 서진이네에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비의 합류입니다. 비는 서진이네의 새 직원으로 나섭니다. 막내 종업원으로 합류한 그는 사장 이서진과 함께 다수의 경력을 자랑하는 종업원 정유미 박서준 최우식과 호흡을 맞춥니다. 특히 연예계 소문난 절친 비 박서준 최우식의 케미가 기대를 높입니다. 식당 오픈 알림과 함께 제작진은 서진이네의 티저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티저에는 손님들로 꽉 찬 식당 풍경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은 낯설고 서툰 비의 식당 적응기가 눈길을 끕니다. 서빙을 담당한 듯한 비는 몰려드는 주문과 정신없는 상황에 멘붕에 빠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주방으로 달려가 혹시 손 남는 분이라고 도움을 구해보지만 박서준과 최우식은 예 안남아요라고 입을 모아 웃음을 자아냅니다. 현재 해당 영상은 공개된 지 7시간 만에 조회수 11만 회를 기록 중입니다. 식당 예능에 도전한 비가 서진이네에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적응 과정을 어떨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방탄소년단 비가 음악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1억 4천만 스트리밍 솔로곡 5곡을 보유한 최초이자 유일한 한국 아티스트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팬클럽에 따르면 20일 스포티파이에서 비의 솔로곡 스티그마, 싱귤레리티, 인너차일드, 스위트나잇, 크리스마스 트리 5곡 모두가 1억 4천만 스트리밍을 달성하며 역대급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중 싱귤레리티, 스위트나잇, 크리스마스 트리 3곡은 2억 이상 스트리밍된 곡입니다. 그 중 스위트나잇은 2020년 2021년 스포티파이에서 최다 스트리밍된 한국 드라마 OST의 기록을 수립한 데 이어 3년 연속 최다 한국 OST 스트리밍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ST킹 위상을 빛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2022 스포티파이 랩트 연말 결산 데이터에서 2022년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한국 드라마 OST이자 전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이 스트리밍된 케이팝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10일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스포티파이에서 2억 2천만 스트리밍을 돌파하며 한국 드라마 OST 사상 최단 시간 기록을 자체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B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팩 어워즈에서 올해의 OST를 수상해 인기와 명성을 동시에 획득하였고, 2022년 케이팝 솔로 아티스트 중 가장 많은 스포티파이 팔로워 증가를 기록하며 전 세계 팬들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음원 시장에서도 B의 스위트나잇은 BTS 멤버 최초로 발매 후 멜론 진입 1위를 했고, 크리스마스 트리는 대중적 인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멜론 주간 인기상을 멤버 최초로 획득하며 연속 4주 영예를 안겼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